마사야 돼? 나이까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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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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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윙크! 윙크니까 아, 윙크! 윙크니까 다른 걸 벗었다 이건 콘셉트는 뭐예요? 教えて下さい 이제 좋아하는 형님 윙크니까 이리 오고 이거 더 더 더 더 더 더 더 화이트 윙크는요 근데, 이제 변했어요 잘할 수 있을까요? 3배 정도였어요 이런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사람 엄청 야다해 지금 에리아로 가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이건 무슨 곡일까요? 무슨 음악일까요? 이거? 한국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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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아 귀여워 귀여워 엄청 귀여워 귀여워 기분이 너무 좋은데?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재미있으세요 계속 부탁드립니다 정말 재미있으세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막 이럴 이게 에리어리지 오늘 아리엘이라서 여기에서 먹으려고요 화장실 표지판도 에리어리야 이거 진짜 맛있어 미키피자 이거야 네 역시 이게 제일 귀여워 귀여워 왜 그러는거지 맛있어? 지금 엄청 봤어 정말? 무서워 눈이 무서워 봐 봐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나도 세바스타나야 진짜 진짜 귀여워 뭐야 진짜?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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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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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어깨에 세바스찬 있는데 라부터 피싱 있어요 뭐야? 꺄 Weihn€ 약간 여기서 세바스찬 잡은 그런 느낌 거기야 사진 사진 귀여워 어떻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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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쯔만 카아이 아 고래다 고래 카아이 저게 말로만 듣던 맑은 눈에 광이? 눈빛 뭐야 넌 대박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잠수함도 있어 저게 잘 안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원래는 문질로 하는거죠? 그 부분을 사랑할게 구름이 간증 잘 입긴 하네 응 당연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죄송해요 네 괜찮아요 조금 더 걱정하고 싶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죄송해요 조금 더 걱정하고 보통 디즈니에 왔습니다 에이피터펀더 에이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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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였습니다 네 아리일 때 불꽃놀이 안 터트려져서 조금 더 포장했어 오미하게 사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잘 놀았다 퍼즐 와 대박 이거 실라 여러분 저기 포크 있어요 게다가 실버야 뭐야 이거? 펜인데? 이거 사야겠다 요호 저는 구찌 중에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다 귀엽지만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일반 트로스 맛있겠다 드디어 그 말 많은 영화를 보고 왔다 라는 느낌 근데 솔직히 너무 악평을 많이 보고 가서 그런지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저는 솔직히 원작 인어공주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은 진짜 진짜 실망할 정도긴 하거든요 일단 좋았던 것부터 말해보자면 솔직히 저는 패션을 좀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전에 미녀에 와서 나왔을 때도 그게 평점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 나오는 옷들 드레스들이 너무 예쁘고 눈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거의 2회차 관람할 정도로 좋아했어요 특히 인어공주의 드레스 같은 경우도 진짜 디즈니랜드에 있는 인어공주처럼 만들면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화에서는 근데 그거를 되게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되게 예쁘게 표현해가지고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일단 제가 코르셋 스타일 정말 좋아하잖아요 예전부터 근데 그 코르셋 디테일이 미쳤어 그리고 결혼할 때 입은 그 하얀색 옷 너무 예쁘지 않았나요 여러분? 아 그거 너무 탐나는 거예요 其實 그니랑 같이 일하니 그니랑 같이 입은거같아요 그니랑 같이 입은거같은거 아 자극에 입은거같은거같은거